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2020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생터는 이 비대면이라는 위기를 디지털 대면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2021학년도 가을학기 생터 전문 강사 스쿨 역시 디지털 대면 방식 DM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 없이 더욱 강력하게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전문 강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가이더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방 기간 동안 성경을 읽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일독 가이더 전문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가을학기 전문 강사 스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교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원서 접수는 리플렛에 소개되어 있는 각 지부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접수 일정은 2021년 6월 21일 월요일부터 7월 5일 월요일까지이며 응시 자격은 구약신약 성경방을 수료하시고 구약신약 읽기 내비게이션을 따라 성경일독을 마치신 분입니다. 입학고사는 7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전국과 해외 동시에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각 스쿨에서 문자로 개별 통보합니다. 입학식은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터 전문 강사 스쿨은 조국과 열방의 성경을 전하며 21세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권서인 롤라드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일독 전문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2021학년도 가을학기 생터 전문 강사 스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